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초급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에서 100가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고리즘 재미있게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지금 초급 과정에서는 기초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면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라는 그런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1에서 100가지의 합계를 구할 건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 1에서 5가지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변수가 어떤 것이 나왔죠? 항을 나타내는 I라는 변수 있었고요. 그리고 합계를 저장하는 sum이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수 이름은 바뀔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을 초기화를 일단 0으로 했었습니다. 0으로 하고요. 규칙을 찾았는데 I는 1씩 증가되더라.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I, I, 항만큼 증가되더라. 라는 규칙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이 처리문을 얼마만큼 반복했습니까? 1에서 5까지라면 5까지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5까지 합을 구했는 거고요. 1에서 100가지라면 반복되는 횟수를 100으로 그냥 늘려주면 100가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번 시간에 그대로 그 개념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한번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1에서 100가지 학교를 구할 건데요. 순서도 한 가지 유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순서도 기호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습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 문제 분석, 그리고 순서도를 만들고 디버깅하는 순서. 이런 큰 그림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겠죠.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발생은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100가지 학교를 구하라. 그리고 처리 조건이라든지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변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문제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문제 발생 단계가 되겠죠. 이것은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수가 주어지는데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i란 변수는 아항을 나타내는 변수다. sum이란 변수는 아합계를 나타내는 변수다. 이런 역할들은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규칙을 찾아야겠죠. 규칙. i는 i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d라라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 단계가 끝나면 순서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순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블랭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기본 형태가 입력 단계, 처리 단계, 출력 단계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는 초기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i는 0, sum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 단계도 입력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처리 단계는 순서도의 구조 세 가지가 있었죠. 직선형이 있었고요.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한 번씩 수행되는 구조가 있었고요. 분기형 나뉘는 거죠. 반복형, 반복, 10번 반복해라, 100번 반복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이 다 끝나면 네 번째는 확실하게 내가 선택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디버깅하는 단계죠. 디버깅하는 단계는요. 사람이 구한 결과,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합이라면 1에서 100까지 합이 얼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하고 순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디버깅 결과가 같으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같다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서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문제의 분석 단계에서는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력 단계에서는 i와 sum을 초기화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단계가 되고요. 출력 단계는 sum을 출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규칙을 좀 더 자세히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을 뜻하는 i라는 변수가 있고, 학교를 뜻하는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런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을 무작정 이것을 바로 찾으려고 하면 어렵죠. 1에서 100까지라면 쭉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숫자를 나열을 하고 각 항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값들이 바뀌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을 더하니까 2가 되고, 2에서 1을 더하니까 3이 되고, 3에서 1을 더하니까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시험장 가시면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다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라는 변수에 대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sum이라는 변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항까지는 합계가 1이더라. 두 번째 항까지는 1하고 2를 더하니까 3이더라. 세 번째 항까지는 6이더라. 그럼 이 각각의 합계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항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처리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할 때, i는 0, sum은 0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0, 0으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1, 1로 초기화해도 됩니다. 2, 3으로 초기화해도 돼요. 3, 6으로 초기화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0으로 초기화라는 것은 아닙니다. 0으로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0번째 항에 초기값을 설정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초기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항에다가 초기화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항이라면 그때의 sum값은 3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도 작성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도에서 초기화는 0으로 초기화를 하나 1로 초기화하나 결과는 동일해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1에서 5까지 합기고 하는 순서도 있죠. 거기서 초기값을 바꿔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1에서 100가지 합을 구하는 다양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여러분들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제한 순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접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형은요. 이제 100가지 합계를 구한다면 반복되는 반복구조가 100 미만이다. 10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반복구조를 주는 것이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i는 0, sum은 0 이런 식으로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문이 들어가는 구조. 이게 가장 기본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실제 시험에서 만약 1에서 100가지 합계를 구하라 나왔다. 그러면 디버깅 할 때도 100가지 합계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버깅 할 때는 범위를 줄입니다. 줄이는데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에서 5까지 혹은 1에서 10까지 해서 그렇게 범위를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디버깅에서는 5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순서도에서 바뀌는 것은 반복되는 횟수입니다. 이거 100을 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00까지 합을 구할 때는 100, 5까지 합을 구할 때는 5 이런 식으로 한번 디버깅 숫자, 반복되는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1에서 5까지 합계를 구하면, 사람이 구하면 1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위에서 아래로 제어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i는 0이죠. i는 0, sum은 0, sum은 0,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i가 5보다 작다. i는 1이죠. 그래서 true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런 디버깅 표는 시험장 가서 여러분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자, true가 되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i 증가되고, 그 다음 sum을 또 구해주죠. 아직 i값이 2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되고요. 또 반복합니다. 자, true가 되죠. 또 반복합니다. 자, true가 되죠. 또 반복합니다. 자, i가 5가 될 때 다시 i가 5보다 작으냐라는 조건물을 만나게 되면은 false가 되겠죠. i가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sum을 출력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디버깅한 결과 같죠. 같다라면은 아, 1에서 5까지 우리가 검증을 했지만은 아, 1에서 100까지도 맞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디버깅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던 기본형은 초유값을 0으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순서도 알고리즘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B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기본형에 속하는 건데요. 초유값을 1로 이제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초기화는요. i가 0번째 항, sum이 0번째 항일 때, 이제 i가 0번째 항일 때 sum은 0이죠. 첫 번째 항일 때 1, 합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까지는 합을 구하면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0, 0으로 하든 1, 1로 하든 2, 3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까지, 아니,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합계를 구해볼게요. 자, i는 1, sum은 1이죠. 자, 됐고요. 자, i는 플러스 1. 자, sum은 i만큼 증가시켰네요. 어, 조건문 true,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를 또 반복시키면 3이 되고, sum은 6이 되고요. 그리고 또 true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면 true가 되죠. 또 반복하면 또, 여기서는 i가 5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을 출력하면 1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값을 바꿔준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점이 0번째 항이냐, 첫 번째 항이냐, 두 번째 항이냐,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true, false라고 나오는데, 이게 yes, no하고 같은 겁니다. 자, 좀 더 다양한 어떤 표현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어, 조건문에서 우리가, i는 100보다 작다라고 보통 조건을 줬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rue로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기본 형태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 나머지도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i는 100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i는 100과 같다. 자,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false가 오른쪽에 있고, true가 아래쪽에 있네요. 음, 그러면 i가 0, 1, 2, 이렇게 값이 증가가 되겠죠. 증가되면서, 어, 99. 자, i가 99면 false죠. 반복됩니다. 자, 그럼 위쪽에 i는 i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i가 1이 증가되겠죠. 그, 마지막에는 100이 될 건데요. 자, 100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가 100 맞잖아요. 그럼 true,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100이 될 때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i가 100이 될 때, i가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도를 반복되는 구조를 빠져나오는 것이, 꼭 작다라는 부등호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true, false의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바뀌었지만은, true, false의 위치와 부등호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유형도 보도록 하죠. 어, 숫자 99로 바뀌었네요. 자, 99 이하다라는 조건이 붙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i가 99일 때까지 반복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99일 때 어떻게 됩니까? 작거나 갔다 만족하잖아요.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 100이 되었겠죠? 자, 10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될 때 빠져나온다는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9일 때 어떻게 됩니까? 자, 99일 때는 false가 되겠죠? 반복됩니다. 자, 100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i가 100 이상이다는 조건을 만족하죠. true,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100이 될 때 빠져나오기에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등호를 서로 마주 보도록 하는 것은 등호의 반대입니다.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99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어, 100이 아니잖아요. 그럼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100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false가 되겠네요. 100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99일 때 어떻게 됩니까? 어, false가 되겠네요. 99보다 크지 않잖아요. false가 되고, 100이 되면 99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등호의 방향이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의 모양이 매번 바뀔 수도 있고 true, false가 위치가 또 이렇게 바뀌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표현의 방식대로 디버깅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0일 때 빠져나오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이 부분은 이렇게 관로로 나오잖아요. 그죠? 관로로 나오면은 100까지 합의를 하면 일단 100을 넣어보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봐서 100일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좀 다르네요. 보세요. i는 1로, sum은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분명히 제가 i는 0, 그리고 sum은 0이라면 첫 번째 항이라면 sum도 1이 되고 두 번째 항이라면 sum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화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i는 1인데 sum이 1이 되어야 되는데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처리문 잘 보십시오. sum이 먼저 계산이 되고 i가 d에 또 증가가 되었네요. 그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서도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디버깅해서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죠. i는 1, sum은 0이죠. 자, sum이 먼저 증가됩니다. i만큼 증가가 돼요. 현재 i값이 1이잖아요. 1이 되었습니다. 자, i 증가 2가 되었습니다. 자, 5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5라고 숫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죠? 자, true가 됩니다. 반복합니다. sum을 먼저 구해요. 현재 i값이 2가 되기 때문에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가 증가되죠. 자, true가 되죠. 자, 3 더하기 3, 6이 되었습니다. 자, i 증가되었고요. 또 true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 더하기 4, 10이 되었죠. 자, i는 5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i가 보통 5가 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자, i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또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i가 5값을 가지면서 다섯 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되겠죠. 15가 되고요. i는 증가되어서 6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i가 6이 되었기 때문에 소스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현재 sum값인 15가 출력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i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sum값의 최종값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1에서 5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i값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가 4가 되든 5가 되든 6이 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sum이 15가 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이 이렇게 바뀌든 처리문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른 유형 설명드리겠습니다. sum이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i를 초기화하는 부분 없이 순환구조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순환구조 내에 보시면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구조에 보면 오른쪽에 i는 1,100,1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i는 1로 초기화를 하고 100까지, 최종값이 100이라는 얘기는 100까지 반복을 해라. 자, 그리고 1씩 증가시켜라.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 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같아요. 결과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은 구조죠. 자, i는 i 플러스 1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순서도를 바로바로 그렸죠. 이 정도로 여러분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라 하면 이제 만들어진 순서도에서 블랭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라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을 때 바로 순서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실제 기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순서도를 잘 분석을 하시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가 뭐죠? 결과적으로 sum이잖아요. 그죠? sum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sum을 구하는 이 처리문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i라는 변수, 그리고 i라는 변수를 이용한 조건문은요.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것이지 실제 출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력되는 것은 sum이죠. 그래서 sum을 구하는 처리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문을 그냥 반복해주는 거예요. 그죠? 바깥쪽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i는 1, i는 100까지 반복하고 이식 증가시킨다. 이식 증가시킨다는 부분은 i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100까지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화는 자, 여기 1로 초기화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sum을 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i도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 0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sum은 0으로 초기화 되었죠. 그 다음 이 순환구조를 만나게 되면 먼저 i 초기값을 찾습니다. 자, 0이었죠. 그러면 i는 0, sum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이죠. 자,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0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 의미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초기화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1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sum은 0, i는 1로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의 합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순환구조는요. i의 변수값을 0으로 초기화하지 않고요. 1로 초기화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5까지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도 여러분들이 교재 보지 않고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어가 넘어가는 순서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sum이죠. 자, sum이 0이죠. 자, i는 초기값이 1입니다. 1이죠. 자, 아래쪽은 내려옵니다. 자, sum 플러스 i죠. 자, 이 두 개를 더해주면 sum값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합니다. 반복. 1 증가시키고요. 1 증가시켜서 5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5까지는 반복이 다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 증가시키고요. 자, 아래쪽 처리문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2하고 1하고 더해서 3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반복합니다. 1 증가.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6을 구하게 되고요. 또 반복. 자, 4가 되었습니다. 10이 되었죠. 또 반복. 자, 5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5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5가 될 때까지. 자, 마지막 반복이죠. 1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i값이 6이 되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6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sum을 출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작동되는 원리 아시겠죠? 자, 디버깅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을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순환구조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 디버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자,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sum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순환구조는 for next 문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r i는 1. 자, 1부터 to, o, o까지 step 1. 자, 1씩 증가시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해라.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게 되면 바로 1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 단계씩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sum을 초기화를 하고 for 문 만났습니다. 자, i는 1값을 가지고요. sum을 구했어요. 자, next i 해서 for 문을 반복합니다. 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을 하면서 자, sum 값이 15를 가질 때 빠져나오는 거죠. 자, sum 값이 15를 가진다는 얘기는 그때 i 값은 이제 최종 마지막에는 6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6 값을 가지면서 5가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i가 1에서 2, 3, 4, 5까지 해서 반복하고 i가 6이 되면서 아, 5까지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마까지 반복을 할 거냐. 자, 100까지 하겠다. 자, 100까지 합이 구해지는 거고요. 1000까지 하겠다. 자, 이렇게 숫자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라는 숫자만 바꿔주시면 다양한 순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 기호 한번 정리할게요. 순서도를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형 모양은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고요. 직사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리문을 뜻하는 겁니다. 자,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 대입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서 등호가 뜻하는 것이 처리문의 등호하고 다르죠. 이것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다. 자, I는 100과 같다라는 조건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등호는 대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자, 순환구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순환구조는 반복문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순환구조라고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고 반복이라고 이렇게 여기 표기될 수도 있고요. 두 라고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문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I는 0 이렇게 처리문을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는요.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직사각형 내에 여러 개의 변수를 초기화를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입출력문은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입력과 출력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좀 구분을 하자라면 이것도 출력문인데 파일로 이제 입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기호를 이용하고요. 자, 문서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프린트 된다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기호가 또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순서들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안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문제 한번 화면 멈추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디버깅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스스로 고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0, SUM은 0, I는 이식 증가되고 SUM은 I만큼 증가가가 되네요. 자, 반복구조에서 99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차분히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십시오. I는 0, SUM은 0이죠. 자, I는 1 증가되었습니다. SUM은 I만큼 증가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부등호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자, 일단 5까지 한번 합을 구해볼게요. 5까지, 15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디버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99는 100까지 합일 때 99니까 5까지 합은 4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4라고 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부등호 어떻게 들어가야겠습니까? 자, 지금 I는 일식 증가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증가가 되고 있고요. I의 반복구조는 항상 I 변수하고 같이 짝꿍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I는 증가가 되면서 일정 수준까지 값이 증가가 되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오면서 SUM이 출력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4보다 작다. 그렇죠? 작다라고 일단은 줘야만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두모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조금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작다라고 주는 겁니다. 작다라고 주면 I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rue 쪽으로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rue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반복할 수 있게끔만 일단 부등호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답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디버깅을 더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True가 되고 I는 증가가 됐죠. 자, SUM을 또 구합니다. 자, True가 되죠. 자, 3이 되고요. 6이 되었습니다. 또 True가 되었죠. 자, 4가 되었고요. 10이 되었죠. 자,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멈추고 빠져나와야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반복해야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SUM은 이제 15라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SUM이 10이잖아요.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주면 되겠죠. 등호 하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등호 주게 되면은 I가 4. 이것도 True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5가 되고 자, 15가 되었죠. 자, 그제서야 I는 5가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오게 되고 자, 출력은 SUM이 출력이 되는데 15가 출력이 되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15 같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한 번 구해보십시오. 자, 순차적으로 한 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자, I는 1이 되고요. 그 다음 SUM은 1이 되겠죠.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자, 2가 되었습니다. 자, SUM은 SUM 플러스 I죠. 현재 SUM에다가 I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00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죠. 그래서 O라고 입력을 하고 자, I는 자, O라는 조건문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O가 맞습니까? 아니죠. 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빠져나와서 출력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됩니까? 그렇죠. 반복해야 됩니다. 자, 반복하려면 여기에 YES 혹은 NO 형태로 아니면은 TRUE FALSE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NO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FALSE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입력해서 반복을 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YES 아니면 TRUE 이런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NO가 될 수 있도록 반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3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 자, SUM은 0이죠. 어, 그리고 반복되는 이렇게 구조가 나왔는데 자, I를 이용해서 반복시키네요. 자, 그럼 I를 이용해서 반복한다는 얘기는 I를 이용한 증가시키는 처리문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이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는 1씩 증가시킨다는 처리문이 1이나 2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SUM 자, 우리가 구하는 것도 SUM이죠.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SUM을 처리하는 처리문은 반드시 들어가줘야겠죠. 자, 항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학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 뒤에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쓰죠. 물론 조금 전 I가 1, SUM이 0일 때 이것은 0, 0 0번째 항 자, 0, 0이고 첫 번째 항은 I가 1일 때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가 될 때는 I는 I 플러스 1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것이 이 순서대로 나와주면 돼요. 순서대로 나와주면 되는데 이게 SUM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 SUM이 들어가고 이제 I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꼭 생각 못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디버깅을 해보면 돼요. 디버깅 I는 1 SUM은 0이잖아요. 만일 이게 1번의 답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I 증가 자, SUM은 I를 현재 SUM에다가 I를 더하죠. 2가 되었어요. 자, 디버깅을 하다보면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 2, 3, 4, 5까지라면 SUM은 1 그 다음 3 6 10 15 이런 식으로 증가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SUM이 첫 번째 0이었다가 그 다음 2가 나왔네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해보죠. 자, 다섯 번째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계속 하다보면 감이 와요. 자, I는 5 이하다라는 조금 만족하죠. 트루 반복합니다. I는 3이죠. 자, SUM은 현재 I 값을 더해주면 되네요. 5가 되죠. 뭔가 달라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구하다 보면 제대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꿔서 디버깅 해보시면 아, 이 순서가 맞구나. SUM이 먼저 처리가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간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수에서 답을 잘못 입력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디버깅을 해서 그 오류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바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입력해서 디버깅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네번째 문자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자, 순환구조 형태로 되어 있네요. SUM은 0이 되었고요. SUM은 SUM 플러스 I 자, 중요한 것은 SUM이죠. SUM을 구해서 SUM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I 변수가 하는 역할은 순환구조에서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자, 백번째까지 일식 증가시켜라. 그리고 일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5번 풀어 보십시오. 자, 풀어 보셨습니까? 자, I는 0 SUM은 0 자, 여기 처리문이 뭐 이것은 거의 뭐 바뀌지 않죠. 플러스 I가 되고 자, 이거 뭐 100까지라면 100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100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100을 넣어서 반복시켜보고 디버깅 해보고 아니라면은 99도 넣어보고 101도 한번 넣어서 한번 디버깅 해보면 되는 거예요. 100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에 반복 횟수가 미치지 못한다. 더 반복시켜야겠다. 그러면은 101 넣으면 되겠죠. 자, 100을 넣으니까 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1에서 5까지 합인데 어, 6까지 합이 구해지네? 그럼 반복 횟수를 하나 줄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디버깅 할 때는 100까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시면 되고 이것은 4가 되고 이것은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꾸어 가면서 디버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I는 1 썸은 1 자, I 처리문 썸 처리문 나왔네요. 자, 등호가 나왔는데 등호가 나왔는데 자, 1에서 100까지로 했기 때문에 일단 100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100을 넣어서 한번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한 가지 합을 구한다면 일단 5까지 넣어서 한번 디버깅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I는 1 자, 썸은 1 자, I는 1 증가, 2가 되고 자, 썸은 I만큼 증가가 돼서 3이 되죠. 그래서 I는 일단 다섯 번째 한까지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I가 5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true가, 아, I가 5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디버깅 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00인지 99인지 101인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1에서 100까지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순서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이렇게 블랭크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다. 자, 주관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관식으로 입력을 할 때는 이 출력이라는 문자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순서도 기호가 출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출력을 하느냐. 자, 썸을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썸만 주관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순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이다라고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초급 유형의 문제는요.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보고 순서도를 직접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100가지 합계를 과라 그리고 i는 각항을 나타낸다. 자, 썸은 합계를 저장한다. 라는 조건 정도 보고요. 순서도를, 블랭크를 채우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틀에 맞춰서 문제 조건을 이렇게 녹여서 순서도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연습들을 초급 단계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배우게 되는 기출 유형들 있죠. 자, 기출 유형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기출 유형의 순서들을 쉽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유형들은 문제가 주어지면 순서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